그리고 또 준비했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더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거.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 인강하면서 가장 바쁜 해인 것 같은데 올해가. 왜냐면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항상 작년이나 올해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제일 작업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 모의고사 만드는 것과 선지의 치밀함을 만드는 거.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힘든데. 근데 수강평을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써줘서 진짜 감개무량하고. 시즌 1은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시즌 2, 3가 조금 남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올해 제가 처음 낸 N제. 분석서 쓰느라고 정말.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왜냐면 제가 현장 강의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부산 가고 기숙학원 가고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었고. 여러분들 휴강기간 때. 현장 강의 휴강기간 때 했는데. 그것도 참 너무 잘 봐줘서 고마워요. 지금 이제 2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벌려놓은 게 뭐였었냐 내가. 책임지기. 나 약속 지켰다이.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잊었니 혹시? 잊었니. 너와. 이 노래 모를 거랑 하나. 아무튼. 6월 평가원의 이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6월 평가원의 주요 문항과 닮아있는 평가원의 또 다른 문제들과 연결시켜 드렸었던 짧은 특강이 하나 있었죠. 두 강짜리. 교재도 무료로 제가 다 pdf로 올렸고. 9평.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순간 아마 개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 지금 그거 찍고 있었어. 준비했어요. 9월 모의평가 유사 기출 문제 특강입니다. 아마 지금 하다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좀 돼서 아마 또 두 강 정도는 될 것 같아. 내가 한 강으로 빨리 끝날까 하다가 두 강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막 보면서 9월 평가원이 또 상대적으로 매우 쉬웠다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완전 도회의시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유사 기출 문제 특강 찍으면서 뭘 느꼈는지 아니? 9평 진짜 자신 있었어? 그러니까 다 알았어?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건 모르겠니 얘들아. 지금 9평이 이만큼 난이도 떨어졌다고 치고. 6평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이 안에 들어오는 건 쉽습니다.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에 조금 더 수준을 두면서 대비하는 게 맞을 거잖아. 그래서 제가 9월 평가 모의고사에 좀 중요했었던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 특히 제 교재에 들어가 있던 문제들과 다시 연동을 좀 시켜드렸어요. 이건 제 강좌를 듣던 안 듣던 한 번은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다만 이 강좌는 제가 무료로 열어드리지는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짧지만 어쨌든 유료로 제가 열어드리는데. 어쨌든 메가패스 있으시면 상관없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메가패스 없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선택껏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평소에 한 지문을 제대로 막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공유할 때는. 그래도 20분씩은 걸려. 한 지문당.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얘는 제가 이미 다 돼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미 여러분들 9월 평가한 제 뼈를 갈아넣은 해설 강의도 있고. 그리고 주로 연동되어 있는 유사기출문제들도. 다 제 교재의 주요 문제들 기출들을 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가서 찍먹해서 기출을 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메가패스 있는 분들은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자 어찌됐든 구성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교재가. 구평 하나 있고. 유사기출문제 있고. 또 유사기출문제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강의 듣기 전에. 구평과 유사기출문제까지를 다 먼저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네가. 어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과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유사점을 네가 느껴야 돼. 그리고 해설강의 들었을 때. 네가 생각했던 걸 저 인간이 딱 찔렀다. 됐다 하시면 돼. 아니면 몰랐다. 아 그럼 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셔서. 유사기출문제에 제가. 출처도 다 말씀을 드러놨어요. 어떤 교재에 몇 번 했으니까 가서. 그 강의라도 찍먹해라. 라고 봤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제가 쭉. 구평이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뒤에 뭐도 좀 해놨냐면. 특별 문제도 좀 집어넣었어. 특별. 특별. 요거 하나랑. 특별 요거 하나. 그리고 끝이거든. 총 20문제 정도. 21문제다. 특별 문제까지 좀 집어넣었는데. 그건 이제 순서비 예열 문제에서. 네가 진짜 극단으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연결시켜놨으니까. 그거랑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들아. 준비 잘 했으니까. 좀 기다려줘. 아. 선생님. 그 V단어 책임지기는 언제 해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평가원에서의 문제들이 좀 쉬워서. 제가 이거를. 강의로 빼기에는 양이 너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월이랑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좀 그때는 얘기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진짜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 할 게 너무. 이거 해. 10월 교육청 해설강. NJ 해설강. 파이널 강의 해설강. 퀄리 모의고사 해설강. 현장강의. 아. 어쨌든 용기를 저한테도 좀 주세요. 여러분들 용기는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저도 좀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로라도. 자. 두 가지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짠짠. 그래.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늘 싸우고 있어. 알지? 너네. 이 이전의 버전에서. 댓글창에서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아니. 뭘 이렇게 싸워들. 그냥 뭐. 그냥 우리.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했지. 다 소개시켜주려고 하니까 또. 막 이렇게 치고 박고 싸우고 있네. 마음도 좀 안 좋고. 솔직히 마음 안 좋아서 그때 댓글창 닫았잖아.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이럴 필요가 있나. 서로 상처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그럴수면 안 되지. 멋진 했든 다 소개시켜주는 게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의견 수용을 또 제가 또 잘하잖아요. 제가 의견 수용을 잘해요. 그래서 좀 제가 선별은 하지 않았고. 우리 유진 조교. 현장 강의 친구들 알죠? 유진 조교 친구가 몇 가지 선별을 했어. 저 지금부터 처음 보는 거니까 한 번 또 몇 가지 보고. 기분 좋게 가자. 싸우지 마 이번엔. 싸우지 마 진짜. 재밌게 보고 안 볼 분들은 보지 말고. 갈게. 자 가볼까나. 네 고마웠습니다. 그린 분들 잘 그렸는데 코가 정말 저 악덕 업주처럼 코가 펼쳐져 있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수무카 같기도 하고. 이게. 야 이거 이어폰. 캐나다 그녀. 그 수강평에 어떤 친구가 대치러셀에서 현장 강의 듣는 친구인데. 선생님 그 캐나다가 누구며. 일본이 누구예요. 이걸. 이 썰을 듣기 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될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래. 하여튼 고맙다. 캐나다 그녀. 그래. 갑시다. 아 그래. 빗살무니. 빗살무니. 야 주먹토끼. 토끼가 아니고 주막. 주막. 어려워 바름. 주먹토끼도 정말 잘 그렸다 근데 이거. 이것도 나고. 운막 그거고. 어 귀엽네. 맞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야 진짜. 야 진짜로. 애기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너 참 시끼가 너 진짜. 야 무슨 애기가 안경을 벌써 이렇게 고글처럼 쓰고 나오냐. 머리. 네. 고마워요. 러블리. 딱 봐도 이거. 네. 메가스터디 같은데. 수학의 달인이 되자. 이거. 수학 맷째. 그거 노트 같은데. 아 태어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구나.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렛나루 디벨롭된 지형. 아 저는 어렸을 때는 저 구렛나루 이 정도는 길렀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는 추한 것 같아서 안 기르고 있는데. 땡석이 고마워. 아 신 땡석 맞아? 아 신 땡석 맞아? V단어 열심히 보고 있네. 디벨롭에다가 썼구나. 들어가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왠지 아시죠? V레볼루션. 이게 뭐야? 수험생이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오로지 쇠사슬밖에 없다. 야 이거 저기 그 동상 아니 그림 그거인가? 같은데. 고맙습니다. V봐비. 혀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예요? 침이네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또 깨알 같네. 아이비 레비 이게 뭐야 근데. 아이비 진스.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머 따뜻해라. 귀여워라. 이거 올해 연초에 트레이드마크 그거구나. 너무 귀엽게 잘 그렸다. 네. 마귀 썰을 또 그렸네요. 치아니스트에. 우리 집에서 마이저린 먹고 같이 블루 마블 할래. 네. 이거를 또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이야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진짜. 오이원. 이야 잘한다 잘해 진짜. 와 진짜. 네. 고맙습니다. 올인원을. 올인원의 리을. 리을만 뺐네. 이야 너 진짜 생각이 어떻게. 그리고 여기 딱 덧붙였네 뭐를. 이야 보인다 보여. 고마워. 아 이거 그거네요. 네. 그 그 엉클 샘이야. 엉클 샘. V에 합류하라. 오우 너무 잘 그렸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참. 진짜. V 여법 원샷 특강이잖아. 누구인가. 누가 해석을 안 했는가. 네. 고맙습니다. 같은 친구니. 이거 다 현장 친구네. 그래 고마워. 아무 고마워. 그래요. 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아우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잠깐만 얘기해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지금 회사하고도 얘기가 살짝 나왔었던 부분인데 제가 받은 이 그림을 뭐 몇 개 이제 좀 정말 훌륭한 그림을 제대로 좀 뽑아서 그 친구에게 그 그림 친구들에게 좀 허락을 맡고 제가 좀 소정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간식이라든지 그걸 교재에 한번 좀 실어볼까? 그러니까 좀 특별 페이지로 그런 생각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 나중에 혹시 한번 물어볼게. 어떤 그림이 어떤 그런지.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시끼 또 또 벗기네. 아 옷 좀 벗기지 마라. 물론 내 몸이 이런 건 맞아. 이야 진짜 진짜 문신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했어. 아 케븐 클라인 또 입히고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어우 느껴진다. 느껴져. 이거 뭐야. 수우는 뭐야. 뭐야 이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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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아 전화 찬스. 네.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오이구야. 멕시코만 아 코만 큰 지영쌤. 아 코만 큰 지영쌤. 이게 뭐야. 지구과학 세계지리를 뭐 따서야 이게 뭐야. 해서 아메리카를 찾아보는데 볼 때마다 베레모 시절 아바이가 생각나요. 베레모 시절? 나 카투사 있었을 때?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이거 교재해두면 그것도 제일 앞에 표지해두면 올인원에 넣어버릴까 이거? 우와 야 그림쟁이 닭강정 야 이거 야 이건 박수 나와야 돼. 이야 아니 근데 이 자꾸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나잖아. 우와 아까 그 케빈클라인 그린 그 친구가 또 그린 건가? 너무 잘 그린다 근데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저 맞아요. 오 그래요. 너무 귀엽다. 홍땡이 형 땡여나 너무 고마워. 근데 이건 그냥 자주보다 만화 캐릭터인데 나라가 나 같지 않는데 고맙습니다. 아 또 내가 생각하는 그분과 지금 해놓은 거야 혹시? 음 네 오 닭강정 이 친구 와 잘 그리는구나 오 그래 이때 그때 맞아 맞아 그때 했던 얘기 나 이번에 또 했네 나한테 직접 와서 얼굴 보면서 얘기도 못할 말들을 그럴 친구로 대체 뭐야? 이랬던 거 그래 아 그 상황을 희화화를 해줬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정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야 2060년도 구이형화와 함께 합시다. 야 야 야 이건 야 2060년이면 나 몇 살이야? 몰라 서른 살? 너무 잘 그리잖아 오케이 해볼게요 해볼게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PD님 지금 빵 터졌다 지금 진짜 코개를 드세요 PD님 네 똑바로 응시하세요 야 야 씨 진짜 그만 좀 벗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얼굴을 또 절반만 또 넣어버렸네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합성 중에서도 야 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미쳤다 이 장면 언제 따왔어 아 이거 넘기기 싫네 이거 야 아까 그 친구 때문에 안타깝다 지우야 아 고마운데 고마워 어 럭키비키 이 이 이 어 알아요 뭔지 알지 네 김 비틀비틀즈 이거 뭐야 김치형 갈치형 갈치형 충치형 오 오 오 이게 무김치니까 그렇게 한 건가 갈치형 길치형 아 길 우와 우와 야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밝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밝어 아 이런 친구도 있고 어 이런 야 이거는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우리나라 무조건 발전이야 창의성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없다고요?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정도야 야 대박이다 와 고개를 제대로 드세요 피디니 다음에는 내가 저거 촬영하고 피디님이 와서 하나씩 소개시켜달라 그럴까 진짜 아 미쳤잖아 이거 뭐야 이거 루이 루이 이똥이인 줄 알았네 귀걸이 소녀 그건가요? 그죠? 아 이거 와 와 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줘 교재에 넣을 수 있게 진짜 아 우리가 진짜 뭐 이거 뭐 뭐 기프티콘 이런 거 날릴 테니까 아 미쳤잖아 고마워 아 땡원아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누가 있는지 아 이거 내 손톱 보는 거 눈 고마워 근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그 제로토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이거를 아 야 우리 조교 유진아 너 이런 것만 선택을 했냐 너 일부러 야 자 땡이 형님 고맙습니다 야 이건 진짜 나랑 똑같네요 그죠 어 너무 똑같다 이거는 어 대단하다 핫땡제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끝낼까 한 2분만 더 끝내자 이 이씨 야 야 야 잠깐 이거 이거 지금 뭐 부추야 하하하 부추니 파니 와 야 이거에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게 착시현상이 보이는 게 바나나 전체가 내 얼굴형의 파가 내 얼굴형일 수 있지만 이놈만 또 봤다 요게 눈 2개 이 4개 얼굴 너 이거 의도한 거니 우와 왓더 대단하다 왓더 자꾸 자꾸 2분 좀 안 없어지냐 이렇게 2분 좀 좀 넣지 마시고 평가원계 2명의 고트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노 볼나우드 지구 박시 뭘 귀찮아 죄송하게 뭘 그래요 안 칠해줘도 돼요 이분은 고맙습니다 야 잘 그려 유벤투스 아니야 이거 이거는 바르세노나 라쿠키 아 그 친구랑 느낌이 똑같은데 와 좋네요 V영어 평가원 잉글리쉬 킬드 아 근데 이 디스트로이 스펠링 아 아 안되는데 내 제자인데 아 음 그럴 수 있어 네 언젠간 예 저 도전해볼까요 나 진짜 평가원장 도전해봐 진짜 음 아이씨 진짜 아 오늘도 그 모자튀기 아 네 아 이게 이 그림이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킬러 이슈 있었을 때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네 네 한 두 개만 보고 끝냅시다 이게 몇 개 안 남았을라나 근데 양재로셀 건너편에 있는 강남 하이퍼 오 알아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오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아우 거기서도 제 거 보고 계시구나 오 고마워 고마워 아 진짜 나 미쳐버리겠네 아 웃지 마세요 야 야가 야가 저기야 저기 피디님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야 뭐 아 마이크로 내 소리 들려드려 진짜 지금 난리 났어 아 피디님 요즘에 저랑 자주 하고 계시는데 네 아 아 진짜 이거 좀 하지 마라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하하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니 어 브이 삥 요다 뭐야 이것도 예전에 한번 봤던 친구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잘 그렸네 비스터섬에 아 이스터 비스터섬 아 그그 석상 모하이 석상님 고맙습니다 어머나 V111 잘 풀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분석서 진짜 빡세게 썼죠 제가 아 너무 잘 그렸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아 어머나 아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 밝아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박이다 V단어 수강하면서 제 몸짓 발짓이 뇌에 박힌다 라는 걸 깨닫고 조그맣게 나를 그리고 있었대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요거 스펠링 틀렸잖아 자꾸 너네 스펠링을 틀려 이거 디스플레이스잖아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하하 진짜 미치겠네 우리 제자들 수능 때만 잘하면 됩니다 오 이렇게 그림을 하 이렇게 밀어낸다 디스플레이스 밀어낸다 이븐의 다른 뜻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흑백요리사의 그 안세프가 V단어 화이팅 했죠 어 고기가 이븐하지 않거든요 이븐하게 읽지 않았거든요 그렇거든요 뭔지 알지 와 너무 잘 그랬다 시즈 내꺼 아 그러네 책상 위에 올라갔었지 어 무언가 잡아하는 이미지 끌어당기는 이미지 와 강화기숙 화이팅 야 팀 강화기숙 화이팅 잘될 거야 모두가 다 영어 1등급 받을 거야 네 요정도까지 입을 하려고 했는데 야 요거 하나 했다고 너무 귀여워지네 아 몇 개 남았어요 근데 이거 다 가자 얘들아 얼마 안 남았다 야 가자 얼마 안 남았어 자 가자 가 가 가 데자부아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긴 해요 원피스에 나오는 아모키즈 닮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울대 음료 아 연대에도 이거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서울대 음료예요 근데 서울대 음료 먹다가 아부하이가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비록 다른 샘컬이지만 정김선샘이 네 화이팅 아이고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이고 넘겨 넘겨 네 고맙습니다 요즘 무슨 무슨 핑크 추 무슨 추 자꾸 옷을 벗기는데 그만 벗겨라 음 not so much ASB 했을 때 어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잘 그렸네요 네 뭔가 추상적이지만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네 뭘까요 음 치아니스트 같은데 이게 지금 뭡니까 자전거 자전거 안장이다 야 이번 거 거의 역대급 아니야 야 자전거 안장을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였었다 오히려 앞쪽에 있는 9월 평가안의 유사 기출문제 특강 꼭 들어가서 도움받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Cool Lib sigue 미 sé Jenn 知 e 수 los sé acking 다면 Po ости mat ign